뭐해? 아 게임하려고 야 너 근데 마스크 안써? 요즘 바이러스 조심해야돼 난 벌써 너 준비했지 와 뭐냐? 아이 형은 클라스가 다르지 그래봤자 마스크 끼는거 똑같거든? 내꺼는 KF94야 내꺼는 KF940이야 그딴게 어딨어 아 어쨌든 내꺼 훨씬 좋아 아 됐고 야 어차피 밖에 나가서 놀리지도 못하는데 우리 게임이나 할까? 게임? 무슨 게임? 야 요즘 그 브레인 아웃이 재밌다던데 그거 한판 하자 내기하자 내기 아 내기하면 또 나하지 대신에 주면은 나는 바보입니다 세 번 복창하는 걸로 하자 복창이 뭐여? 여러분 말하는거 이 바보야 뭐? 바보? 저시리? 아이 빨리 게임이나 해 아이 진짜 가장 큰 물건을 찾으세요? 아이 이정도야 뭐 껌이지 뭐야 이씨 이거 누가 만들었냐? 야 그걸 틀렸어? 아 아 이게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야 되는거구나 야 딱봐도 수박이잖아 아휴 이 바보 이 바보 야 그것도 못 맞추냐? 넌 맞췄냐? 아이 뭔 코끼리야 그 위에 해를 골라야지 하여튼 이렇게 멍청해가지고 이 문제는 좀 어려운데? 뭐야? 이거 뭐하는 게임이야? 야 무슨 진동이 그렇게 울리냐? 핸드폰 폭발하겠네 야 너 깨봐 못깰 줄 알고? 야 깬다며 깼는데? 귀여워요? 1분동안 더 누가 많이 깨나 해보자 더이상 못까부리게 해줄게 건딩하지마라 허 누가 할소리 나이스 10레벨 야 15레벨까지만 하자 야 형님 해봐 그럼 봐줄게 형님 응 그래그래 동생 15레벨까지만 하자 아 단순하게 생각해 단순하게 아 제작자 똑백이 깨고 싶네 진짜 나이스 15레벨 야 니가 졌지? 이 바보야? 야 20레벨까지만 하자 싫은데? 니가 졌는데? 아이 형님 그거 왜그러십니까 난 똑똑해서 다 깼는데 넌 바보라서 못깬거니까 복창해 난 바보입니다 이거 놓고 아 빨리 복창해 내가 싫다면 어떡할건데 내가 싫다면 어떡할건데 아 그렇게 나오시겠다 쉣 남돈 난거로! 으 흐 호! 지인 어 어떤 충만 써야 되지? 어? 1. 2. 3 어? 어? 오... 좋은데? 음... 넌 죽었다 이 바보자식 넌 이제 죽었다 이 멍청아 넌 이제 죽었다 이 멍청아 아이씨 어 뭐야 저 총 아이씨 멍청한 놈이 좋은 총만 얻어가지고 뭐? 멍청한 놈? 야 니가 줬는데 왜 내가 멍청한 놈이야 야 바보를 바보라는데 뭐라고 하냐 하 저 벽을 부셔버려야겠어 오? 아이씨 저 벽 안뿄셔지네 하... 안되겠네 거리 좁혀야겠다 아 어떡하지?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? 총알이 안 먹히면 총을 던질까? 아님 발로 찰까? 아 돌격을 해야 되나? 거의 다 왔네 예 어 뭐야? 총알 다 썼었어? 에이씨 에이씨 어? 저게 딱 좋겠는데? 오 이건 총은 뭐야? 넌 뒤졌다 아주 마음에 드는구만 죽었어 일단 앞으로 가자 어 뭐야? 저거 벽이 왜 움직이지? 이 자식이 날 따라해? 어 뭐야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 아이씨 거리가 너무 가까워졌는데? 아 저놈은 어떻게 요리를 해준다? 지금이다 이건 또 뭐야? 오 맞췄다 에이씨 아이씨 빗나갔네 벽이 또 막아줬네 뭐야? 저 총알 얼마나 남았지? 어쩔 수 없군 이거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 뭐 괜찮아? 난 뒤에 총알이 이렇게 많은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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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지껏 그냥 인정하시그랬어 바보자식 그러면 살려는 줬을텐데